남자란 남자는 모두 그녀를 마음에 두었을 것이다. 100% 남친 있는 거지? 지금 뭐해요? 이번 주말엔 안주임님 만나고 싶은데. 난 애매한 관계는 싫어요. 저도 확실한 거 좋아해요. 깔끔합니다. 숱돼 놓고 난 주영이 그렇게 빼더니만 정천경한테 도시락까지 싸다 봤죠? 그러면 최소 썸 아니면 사귀는 거죠. 수영 씨 알잖아요, 내 마음. 모르고 싶은데요.